제 13. 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이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이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이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이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이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이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룡 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근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는 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놔두어 근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르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이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룡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우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사르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애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의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오브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이 지위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한 향과 꽃과 한해록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셔 지장보살 마하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겁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는 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놔두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가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마아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로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 용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로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로 형상을 우로로 예배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지장보사로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에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가지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청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셔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요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 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 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 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지장보살이요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산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요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느니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닥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요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느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이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 신념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 용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오로로 에베 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사르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독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가지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선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한해롭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겉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이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산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느니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닥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느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닿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르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이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천원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 용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오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사르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애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독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오브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요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 가지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 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이지게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한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지장보살 마사로 마사로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요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살이요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요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둬고 사라지는 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요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가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천원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의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가 천 용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로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로 형상을 우로로 예배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로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역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한 향과 꽃과 한해록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청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셔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 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겉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살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산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놓고 사라지느니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닥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외운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가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연이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천원히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과 천용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우로로 예배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사르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로 이에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독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오브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한해로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총루 인천품 사랑가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검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독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느니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느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닿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르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 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였다 세존이시여 천원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용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오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 보살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애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독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역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오브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근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사르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가지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이지게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 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산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근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놓고 사라지느니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닥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근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느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이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천원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 신념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 용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오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사르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르르 에베하면 마땅히 스물여덟가지 공독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오브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 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사로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사로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사로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 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로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한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사림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지장보사로 이마를 어루만 어루만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사리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겉 동안 찬탄 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이냐 지장보사리여 내가 오늘 백천만 억의 불보살가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사리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놓고 사라진 눈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사리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사리여 마냥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가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 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천원히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의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가 천용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 보살의 형상을 우로로 예배하게 된다면 몇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살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독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세면되느니라 나쁜 오브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에 조상들이 또한 현재와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사르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사르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 가지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 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한해롭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사림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청로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처 가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사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사리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겉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이냐 지장보사리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공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사리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놓고 사라진 눈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사리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가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닿게 하라 지장보사리여 마냥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정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천원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용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우로로 예배하게 된다면 몇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 보사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에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독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제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하목하며 하목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세면되느니라 납뿐 납뿐 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사리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사르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사르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 대보살과 천 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이지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 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처 가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요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 하조자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 하조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조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 하조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 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이라 지장보살이요 내가 오늘 백천만 억의 불보살가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어찌 오묵한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요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느니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닥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요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닿게 하라 지장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은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가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내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 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과 천룡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우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애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을 대느니라 나쁜 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에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현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현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 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이지개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갔다 제13 청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처 가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셔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겉 동안 찬탄 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 억의 불보살과 천 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공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낮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 억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놓고 사라진 눈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닿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 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정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 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천원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과 천용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르 형상을 우로로 예배하게 된다면 몇가지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 보사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 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 주느니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화목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가지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선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한해롭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